두란노바이블 칼리지가 16차 창조과학 탐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. 이번 세미나는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미국 서부 3대 캐니언과 로스앤젤레스, 샌디에고 등에서 진행됩니다. 프로그램으로는 붉은 땅 새도나 탐사와 운석구덩이, 교화목 공립공원 탐방, 창조과학 박물관 방문 등이 마련됐으며 창조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선착순 45명 안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창조과학 박물관 방문 등이 마련됐습니다.